인도네시아의 휴양지 근처 바다입니다. 작은 배들 사이로 커다란 배 한 척이 떠 있는데요. 그런데 갑자기 배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. 무슨 일일까요? 인도네시아 당국이 일부러 배를 폭파시킨 거라고 합니다. 불법 조업이 그 이유였는데요. 남극 해안에서 10년 넘게 몰래 고기를 잡아오다 결국 이렇게 바다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. 불법 조업선들이 노린 생선은 다름 아닌 칠레 농어였다고 하네요.